다시 우리 어린 스터디 한 번 해볼께요 어..저는 어.. 저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주년이 5주년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참 신기하게 7월달에 컴배를 해요 제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기념으로 저희가 모자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그거..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을 믿는 시점 이렇게 부끄럽게가 많잖아요 모자로 가릴 때가 많다 보니까 모자를 되게 애용하다는 말이에요 모자를 저희가 꼬만한 어두울까 하는 모자를 구입했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침필 사인이 되어있으니깐요 한번 보여줄까요? 모자 오..이뻐요 오..이뻐요 오 예쁜데 이 바이데나 슬픽 슬픽 오 빵 들고 가! 오 factories 고객님 handle 벤에 깐서 불나니까 아까운 요일 나 저.. 이거를 제가 뽑아야 되는거죠? 네 어떻게ME 나 야 야 야 야 어 그러면 저는 이름 앞에 이니셜을 한 줄 모르는가? 이름이 이니셜이 생긴 맞춤 이니셜 생긴 맞춤 이니셜 생긴 맞춤 생긴 맞춤 한 번 한 번 들어볼까요? K K K K K K K K K S J L L L L J J J B S S O 어 춤선 있어? E F Q Q Q Q X J K A, A, B, C, B, A, J, W 이걸 어차피 안 하잖아 힘 가져요 그럼 L, S가 믿어서 그럼 L, S, G G? 두통하시죠? 아니요 저 성의 G예요